주마님 오셨어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이렇게 하고만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에 요 자가 많이 나오는 걸. 용기 내서 조금 불러볼게요.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이 시간에 지나더니 그저께부터 안 지나기에 내 마음이 약간 야릇했죠.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났나 생각했죠.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.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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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